멀쩡하나마 네, 저희 감독님부터 인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니메이션과 KD를 맡은 감독 홍준표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화관에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KD 역할에 장면 배운 분과 장원 미소전 역할에 연맹연 배운 영화같이 공기꾸들 앞에서 인사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황금 시간을 내서 조금 끌어라가는 대로 귀한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잘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마음을 사랑하시고 미리 메디크리스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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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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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설마가 깨어졌어요. 태일이! 오.. 양색이.. 태일이! 태일이 얘기가.. 열두 개? 네, 열두 개! 네! 반갑습니다! 태일이 저 기자로 자랑합니다! 그럼 저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이제 워낙을 보시면은 태일이 가족, 이제 형제가 태일이를 포함한 총 4명인데요. 그러니까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남은데 그럼 태일이를 제외하고 그 남은 3명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은 태일이! 태일이! 네, 먼저 되셨습니까? 태상, 수녹, 순덕 태상, 수녹,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빨간 한 눈에 들으신 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내 뒷줄에 앉은 학생 몇 년생이일까요? 애기들. 애기들이요. 7살이랑.. 460년. 어.. 네.. 네.. 그런 하신 분은 2010년에 미우에 사는 사람만 맞힐 수 있으세요? 저는 태일이 엄마 이름은 여사 역할을 연기했고요. 태일이 엄마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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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아.. 저.. 저 두 분 말고 혹시 초등학생으로 계시면.. 아.. 아.. 네.. 우리 초등학생 분들께.. 아.. 아.. 네.. 어.. 조금 어려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태일이가 친구 동료 재단사들이랑 모임을 만드는데 첫 번째 이름은 바보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단사 친구들과 모여서 현행임! 네.. 화이팅! 네.. 상승 침묵해요! iger 오늘 int輪 세뇌 kids 아니고 공부를 하고 오신 걸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amounts of love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웬항을 좋으셨으면 hello growth looking for both медицин wishingfi dis the whole丈 for 2020 Itali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